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스크 강사 자격증 과정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전문가 양성 윙스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단지를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시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노하우를 얻어가는 그런 전수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는요. 2시의 힐링 스터디 스터디를 통해서 시간만 되시면 매주 2시간에 디스크뿐만 아니라 MBTI, 에뉴그램, 심리테스트, 모든 사람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힐링 스터디를 진행하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스킬 또는 심리적인 것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디스크 강사 자격증 과정 이름, 명입니다. 디스크 강사. 디스크 어떤 뜻일까요? 자 천천히 알아보면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장의 갈등관리 담당, 교육 또는 인사 쪽에 관련이신지요. 또는 마케팅, 세일즈맨 또는 요즘에 꼭 필요한 거 뭐죠? 엔젬러, 투자반이고요. 자신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나요? 자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으셔서 일관적인 고객 응대 또는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또는 사람하고 접점해 계시는 요양사라든지 튜터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분들께는 꼭 필수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수업은 독특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는요. 숨어있으면 잘 몰라요. 또 여럿이 함께 묻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줌시 시간은 렌즈로 서로 확인하기 때문에 가끔씩은 더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요. 실감나는 수업 뿐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시에 힐링 스터디를 통해서 강의 경험이 없더라도 또는 처음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청광 및 보강이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수 코칭 5명 이내로만 이루어진 수업이기 때문에요. 좀 더 세심하게 더 가까이 맞춤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럼 언제 예약제 시간이 서로 맞는 그 시간대에요. 하루만 시간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반나절 4시간 과정이고요. 그래서 한 번 이례성 아주 짧게 소수화된 소수 코칭 특성화 또 아주 빠른 속성 클래스입니다. 자 모든 가격 24만 9천원에 지금 최고의 혜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혜택 디스크 강사 자유식 1급이시고요. 스터디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의 자료까지 받으시는데 심지어 여기다가요 디스크 진단지 여기는 50문항 정도로 되어있는 정식 진단지를요. 한국기업인재연구에서 자체 개발한 진단지입니다. 이 진단지를 프린트물로 얼마든지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 진단지는요. 타인하고 공유하거나 이메일로는 보낼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은요. 1교시에는 디스크 행동 진단을 작성해보고요. 갈등이 무엇인지 직장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갈등이 생기는지 나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1교시. 2교시는 나의 선호와 세상을 바라보는 툴 이것을 통해서 진심으로 나와 타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스크의 뜻과 디스크를 카드로 활용해서 어떻게 워크샵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유래, 역사 등을 알아보면서요. 세 번째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디스크를 나누는 근본. 이것은 성격 진단이 아니고요. 그와 유사한 행동, 성격 기반으로 하는 행동 성향 진단지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어떻게 재미있게 DISC로 나누고 기준이 무엇인지. 재미있게 알아보는 3교시, 또 4교시는 사례별로 더 깊게 DISC를 나누는 그런 과정인데요.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이 되었는지까지 강연의 날개에 의해 20년간의 노하우를 그냥 마구마구 전달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디스크 실시간 했던 모습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서요. 아, 이런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겠구나를 가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으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요, 사람의 성향을 진단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행동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요. 나중에 또 소통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개발을 원하신다든지 상담을 하고 싶다든지 특별히 취업, 네, 요즘에 핫한 이슈, 취업, 취준, 네, 이런 상담사에게도 꼭 기본 필수적인 자격증이고요. 자, 투잡을 하거나 N작, 컨텐츠를 늘리고 싶으신 분, 또 승진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 특별히 튜터라든지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과정입니다. 자, 디스크 샘플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저희 전문가 양석 윙스에서 자체 개발한 이 진단지 샘플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소중한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들여서라도 받아야 할 강의예요.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안아주셨고요. 정말 여러별로 나이스했습니다. 라는 이런 후기를 실제로 남겨주셨습니다. 출석률이 너무 높았다는 또 이렇게 좋은 말씀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자, 이런 후기는 절대 꾸미지 않았습니다. 직접 강사님 또는 상담사님들께서 과정 함께 하신 후에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고요. 자, 기존에 배운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생생하고 재밌었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면접까지 잘 봤습니다. 진짜 실화인데요. 면접에 정말 통과를 하셔서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하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아주 굿 샘플이 있었습니다. 자, 강연의 날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날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업 교육 20년차에 해당하는 강사의 노하우, 이제까지 심리상담, 관계의 노하우를 그냥 여러분들 아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방송 출연했던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요. MBTI, 특별히 취준생, 또는 이직을 원하시는 분, 컨텐츠 관련을 원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내요. 나는 지방인데, 해외인데 좀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유튜브 활동도 하고 싶고, 좀 짧게 빨리 업그레이드를, 커리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주목하십시오. 자, 디스크 강사 자격증 과정은요. 발급기간은 한국기업인재연구소, 디스크 강사 1급, 이런 샘플로 해서 자격증이 수료되는데요. 이 자격증은 바로바로 한국지검능력개발원의, 국무총리 산하의 연구기관이죠. 네, 한국지검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되어진, 정식 자격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디스크 강사 과정 반나절이면 됩니다. 네, 더 원하시는 분들은 2시의 힐링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문가로 초대합니다. 네, 더 원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더 원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